광주 남구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진행합니다.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등의 이용이 제한돼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관리를 비롯해서 가사지원, 심리방역 등을 포함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며 유사한 형태의 중복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